옛날 남자친구였어요. 나 지금 당신 때문에 기분 안 좋아. 스물 넷이랑 연애하는 친구가 있는데? 내 아들은 착해요. 내 유일한 흉한이에요. 그런 거 위험해요. 어디 불편하세요?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 민재 씨. 우울하게 술 마시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. 나이 참 아니면 연상연나 커피 많아요. 음... 끔찍하게 연상이라 어떻게... 그 어린애랑 무슨 진지한 관계 따겠어요? 그냥 잠깐 노는 거지. 이야기를 했어요.